네, 고윤정 씨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오셔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배우 인유나 씨 동생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쪽 정면이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 한 번만, 잠깐만, 3초 정도만 여기 바라봐 주실까요? 네, 이제 정식 포토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운데로 오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먼저 가운데부터 볼까요? 네, 여성 왼쪽. 네, 이 유나 씨였습니다. 네, 이 유나 씨였습니다. 네, 이번엔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서 사인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우정 씨 정면도 살짝만 해 주시고,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공식 포토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정우정 씨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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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